또 한번 이렇게 문자 노출 이 파동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조호영 신임 원내대표는요. 오늘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공식 임기를 시작한거죠. 이진복 정무수석도 당선 인사차 예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압승이 아닌 19차 9표 차이의 승리였죠. 이를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조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조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승리였죠. 조호영 원내대표의 압승이 원래는 예상이 됐었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호영 대세론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쟁 상대가요. 당내 기반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호남 출신이죠. 이용호 의원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외의 결과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심 논란 속에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기대했던 의원들. 이런 마음이 좀 작용한게 아니냐. 또는 지금 윤핵관이 분열된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핵관의 분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다른 당 얘기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아니 그 저는 굉장히 이 결과가 국민의힘의 가능성 그리고 건강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조호영 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도 하셨고 비상대책위원장도 하셨고 지난번에 대표선거에도 나오셨던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중진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원내대표 출마를 예정했던 분인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조호영 선배가 나오면 나는 나가지 말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조호영 대표가 중진들로부터 신망이 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재선의 호남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나왔더니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박수쳐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용호 의원을 지지했다는 것은 물론 거기에는 내가 이용호 의원을 지지해도 조호영 대표가 되긴 될 거야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투표 결과가 나온 것은 이 당이 앞으로 무슨 지금 밖에서 계속 이해하는 대로 윤해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끌려간다든가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가는 그런 정당에서 그런 모습에서 탈피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걸로 봐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누가 대세론으로 쭉 가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아주 건강한 거다라고 또 보고 계시네요. 저 맥락하고 좀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국민이 앞으로 좀 더 그렇게 돼야 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몇몇 신문들 사설을 보니까요. 민심을 언급했어요. 42표가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42표를 민심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했을까요? 윤해권한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대통령의 마음이 곧 당의 마음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특정 몇몇 사람들의 의도. 이거대로 그대로 우리 당이 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원들의 반발심이든 아니면 충전가 어린 마음이든 뭔가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기저에 이렇게 보는 게 정말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지석 비대위원장 그냥 박수로 추대했을 때 박수의 힘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한의 건강성을 뭔가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게 국민의 민심하고 이렇게 맞닿는 지점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한 가지만 보태는 거예요. 그거 민주당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78%의 득표를 얻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는데 이재명의 민주당 주변에 다 자기 측근들로 포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런 건강성 저희도 변해나갈 테니까 민주당도 좀 그런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그냥 말았는데 굳이 그걸 또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언급하시네요. 알겠습니다.